퍼팅 시 방향 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글러브 스페셜리스트 그래비트와 함께하는 1분 레슨, 이세라 프로입니다. 퍼팅을 하실 때 방향 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러한 연습이 되지 않고 필드에서 그냥 바로 가서 퍼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.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바닥에 클럽을 두 개를 놓아주시고요. 수평으로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홀컵 쪽을 향하게 이렇게 놔주시고요. 스트로크를 해주시는데요. 클럽 패스를 먼저 홀컵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스탠스를 취해주시는 거예요. 제가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 클럽 패스를 맞출 때 클럽과 내 클럽 패스가 예각이 되거나 둔각이 되지 않게 직각으로 맞춘 걸 확인을 하신 후에 양옆으로 스탠스를 취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이러한 루틴을 취득이 되柔軟이 돼. 섬으로는 있었던 부분은 스트로크를 해주는 거예요. 택 택 택 택 택 택 택